아 너무 무서운데 내 친구야 아! 아! 아 진짜 다시나 가시나 오늘의 선생님 발매드리겠습니다 제가 뵙에 닮는 게 뭐예요? 친구랑 샘네비로 매일 만나서 운동하기로 했는데 지킨 건 딱 사백밖에 안 돼 작심사백 옷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세븐트 만나서 얘기하고 아니 아니 공연 봤다고? 네 공연 7,000원 일단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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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역시 댄스로 왔습니다 Let's go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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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사랑, 모든 사랑, 모든 곳 내 기분이 떨어지는 영철을 어서서 어서서 호시,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지? 계단, 계단 호시 없는데? 잠깐 1초나 2초나 호시 어딨어? 호시 보이지가 않아 호시 어디 있는 거야? 호시 너도 못 찾으러 어떡하지? 서로 못 찾으러 아, 나 좀 완벽하게 숨은 것 같다 야, 호시야 너 너무 어종쩡한 거 아니지? 아, 그런가? 약간 프로처럼 있어 프로처럼 좀 괜찮아? 디에이스 동거래 안 오는데 약간 범죄 점심 같은데? 뭐야 정환이 지금 너무 잘생겼어 좀 못생긴 적 그래도 일단 나 보여? 어, 보여 보여 나는 오늘 이 아바타 한 15분 안에 걸린다의 한 표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하 우리의 연기 하하 오우, 들어왔어 오우, 들어왔어 오우, 떨려 떨려 오우, 떨려 떨려 진정 dire 살소나있다, 살소나있다 오, 얼마나 떨릴까 했는데 아, 대박이다 진짜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챈 것 같습니다 잘합시다 여러분 프로 아닙니까, 프로? 고프로, 고프로 고프로 호시 형이 리액션 하셨네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는 고프로 코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지금부터 매트 위에 자신에게만 집중을 해요 자, 우리 멤버들 자, 똑같이 눈 감으시고 쭈글과한 우리의 방송 욕심 재미있어야 된다는 부담감 놓으시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어요 미션 쓸쓸 하나 던져볼까? 자연스러운 걸로다가 제일 높은 의자까지 싹고 그 위에 앉아주세요 아, 높다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간다, 간다 아, 덥다 아, 덥다 아, 높다 아, 높다 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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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요가를 진짜 진심으로 가르치고 계셔서 절대 모를 것 같아 나한테 이런 거 해도 나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어, 몰라 지금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맞지 않는 격렬한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신나게 지금 요가 막 나오죠? 신나게 그냥 더 신나게 더 신나게 그냥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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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서류 채널 정맡아 팔 벌려 뛰기 해주세요, 팔 벌려 뛰기 아, 괜찮다 아, 골시 섹시 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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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학생 분이 뒤로 쳐다봤어 자, 호시 씨 카메라 감독님과 그 각도를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학생들 쪽으로 내려오세요, 호시 씨 거기서 내려면 넘어져 주세요 호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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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 뒤에 앉아서 자세를 따라주세요 호시 씨 그리고 손 들고 선생님이 게 맞나요? 큰소리로? 선생님이 게 맞나요? 선생님이 게 맞나요? 오케이 무슨 이렇게 하기름이 강한데? 큰소리로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전원의 이쁘들로 만나요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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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동적인 동작 갈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요에 맞춰서 할 거예요 차가운acağ은 아, 잘 Bev 으어어 나오는데 진짜 하아 호시 씨 그 때 불렀다고 해서 따라 불러주세요 나의 뜨거워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의 뜨거워둬 내 항상 웃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스크림 한 번 안녕하시고요 좋은가요 자 슬슬 다들 리듬 타면서 춤출 준비합시다 자 다시 한 번 하이라이트 안무 알죠 하이라이트 안무 다 같이 추는 거예요 이제 나오시면 리듬 계속 타세요 그리고 다 같이 아이유을 외치면서 가시나 외쳐주시면서 가시나 외쳐주시면서 갑자기 좋은가요? 자 포션 에데립 호흡 에데립 애데립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세요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세요 라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신났어 이렇게 나가서 더 신나게 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신나고요 지금 너무 신나고요 학생들한테 가서 가시나 춤을 같이 추자고 하세요 여러분 같이 출까요? 여러분 같이 출까요? 출까요? 가져올까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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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야 이 정도 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냥 재밌기만 하고 이상하다고요 몰라 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가주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건 안 느낄 수가 없어 안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어 자 다음 동작은 우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번에도 음악에 맞춰서 동작 할 건데요 선생님 설명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각자에 맞춰서 박수 가볍게 치면 돼요 자 꾸른 상태에서 바로 갈게요 음악 주세요 박수 그리고 작자 맞춰서 치면 돼요 박usz 박자 맞춰서 치면 돼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2 3 몰라서 봐 와 interrupt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부끄리겠는데 이 정도면 약간 눈치 없는 애들 약간 나왔는데 뭐야? 저 누군지 몰랐죠? 사진 잘 나왔나? 솔로도 왔어요? 아 고마워요 아 귀여워 어떡해 진짜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여우신 드렸어요 세트 팀 안녕하세요 세트 팀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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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몰랐어 네? 저랑 사진 찍어야 돼요 네? 이 아저씨 뭐지? 이 사람 뭐지? 이 아저씨 뭐지? 저랑 사진 찍어야 돼 이거 빨리 보세요 두 장 찍고 나서 이제 애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알더라고요 오빠들도 이런 게 처음이라가지고 맞아요 뭔가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어 네 오늘 저희가 2학년 6반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아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선물을 네 고! 예! 와 안녕하세요 와 준비하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마력키한테 그 키로 지을 거야? 이길 수 있을까? 뭔가 내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새 학기에서 딱 새로 장만한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뭐니뭐니 해도 가방이지 가방? 응 빠른 정보? 응 백! 백 투 스쿨 백 투 스쿨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아 감사합니다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어? 아니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각이 살아있는 가방? 정말 감사한데 승강아빠 인기 상품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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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 각? 각? 4. 5. 4. 5. 5. 5. 6. 10 이 노래가 네 예 굴난다 굴난다 어색합니다 아 아 친해 보이게 하하하하 가현의 핏으로 하하하 너도 사봐 오케이 가끔 내가 요즘 가수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하하하